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KLPGA 노주영 프로이구요 레슨 원하시면 아래에 인스타 들어가셔서 DM 보내십니다 와 정말 예쁘고 예쁘며 예쁜데다가 예뻐서 예쁘기까지 하시네요 폼 역시 예술이고 스윙이 간결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파워가 실합니까? 갸날픈 몸에서 어디서 파워가 나오나요? 진짜 시원시원하게 후려치시는데 골프채로 엉덩이 한번 세게 맞아보고 싶네요 얼마나 아플지 궁금합니다 아마 피똥 싸겠죠 이렇게 파워풀한 스윙을 보면 소리가 다른데 전 여친에게 뺨은 후려쳐 맞았던 그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좋다 앞으로도 파워풀한 스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